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본문에 충실하라 그 성경 본문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충실하라 그 본문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는 무엇인가 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따라 합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해 있는가 사도행전 27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락을 노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햇빛을 반사시키는 아름다운 지중해 푸른 바다가 요동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섬 사이에서 유락을 노라는 광풍 큰 바람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히는 그러한 실제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면 좋겠지만 또 나이가 들어 그들의 과거를 물어보면 한두 번씩 아주 심한 고통과 위기를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유락을 노라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 이전에 바로 이전에도 유락을 노라는 광풍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정세 그 환경들은 전부 광풍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도자는 명령했고 배는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바울은 지금 상황이 아름다워 보인다 해서 배를 출발하면 안 된다 이번 항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번 항해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27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제가 27년간 다 심방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초기에는 정신없이 심방을 하는데 전부 가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방 받으시는 가정들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애지중지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그 가정이 원하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남편에게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가려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 말씀 가운데 권멸의 말씀을 해야 될 가정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권면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연약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잠재하고 그 부분은 내가 밤새워 기도하고 그 성도에게는 권면이 아닌 이 권면 다음에 있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온 거죠 여러분 수술이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골로 띄고 꽃다발을 먼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 의사 진짜 의사는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이 잘 되면 꽃다발을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유라글로 광풍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폭풍이오 죽음에 몰아치는 그런 권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점점 주1학교 때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던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나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투표권을 인정받으면서 성인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부모의 허락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여건들이 확 열리면서 대학생이 돼버린 자식들은 이제 저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해도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특별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꽂히기 시작하죠 세상 전문가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뿐 아니라 자기의 전생애를 저 사람에게 맡기면 좋겠다 저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길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저 사람이 갖고 있다 어마어마한 호기심이 발동이 되면서 쏟아져가고 어떤 학생은 연예인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인 가운데 최고의 연봉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30대, 40대, 50대 더 큰 지도자는 없는가? 더 전문가는 없는가? 세계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분야의 세계 최고는 누구인가를 정신없이 20대 대학 시절부터 호기심을 발동했던 것이 이제 30대, 40대, 50대 계속해서 세계의 끝을 가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분야의 세계의 끝은 누구인가? 이 분야의 세계의 끝은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인가? 어느 도시, 어떤 센터에 그 마지막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세계 어느 대학에 이 전공을 가지고 세계 속에 영향을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가? 막 정신없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보면서 놀랍게도 그야말로 인생은 허무한 것처럼 60, 70이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갈 길 최고, 세계 최고의 분야들을 만져본 사람까지도 마지막에는 돌아오는데 인간은 약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역시 영원한 것은 예수 크리스도구나 역시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야 할렐루야 다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만나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온 그러한 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세계 속에서 기도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인데 영국의 대학생들도 다 가서 공부하기 쉽지 않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그런 인재들이 목사님이 되어 그 가운데 기도운동을 감당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영국 가면 같이 만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제 앞에서 학력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죠 하나님의 여건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커피를 한 잔 하면서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그 분야의 지도자를 연구하고 추구하고 달려가 여러분의 최고의 성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정점까지 가봤더니 거기도 불안전해 그것도 내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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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유라글로 광풍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종이 말했습니다 지금 출항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가버린 거죠 왜? 더 돈을 벌려고 그 당시는 비행기가 없이 배를 타고 가니까 배가 바울도 탔지만 상선 수많은 장사하는 최고의 장사꾼들이 최고의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런던이지만 그 당시는 로마 아닙니까? 로마에 배가 하나 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 짐을 싣고 갔겠어요 돈 볼 사람들 최고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최고의 정치인들에게 줄을 댈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겠죠 여러분 그들의 세상 꿈은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이 지중해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재산을 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돈 벌려고 하던 재산을 다 지중해 바다 속에 집어던지고 거지가 되는 상황 그래도 하는 말이 나라도 살면 되지 그렇게 정신없이 벌던 돈 자기는 쓰고 싶은 만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모았던 그 돈을 단 한 번에 바다 속에 집어넣으면서도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생명이라도 살면 다행이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오늘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나의 결정 하나가 276명의 목숨이 나의 결정 하나에 276명의 생명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라는 이 로마 장교가 출항하지 않았으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다양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고통받지 않아요 한 사람의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 한잔 먹으면서 친구하고 그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보증서 줄게 라고 한 그 말 하나 그거를 찍어서 보증을 쓴 것 때문에 나중에 화근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식들이 저 시골의 할머니 집에 가서 살아야 되고 부부가 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많던 재산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버지가 술 먹고 하나의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세상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르다가 큰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세상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르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처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기를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다 여러분에게 유라글로 광풍이 온들 유라글로 광풍은 하나님의 작은 힘에도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22절 사도행전 27장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여러분 유라글로 광풍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명까지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자 바울을 등장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많은 기도를 시켜신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지 그것이 이상할 정도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상할 만큼 많은 기도를 여러분을 시켰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끝에 여러분을 역사가 필요할 때 역사 앞에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 끝에는 합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기도를 몰아치고 천일의 기도를 몰아치고 700일의 기도를 몰아치고 정신없는 기도를 몰아치고 죽음과 싸우는 생명의 기도를 몰아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는 겁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5년 동안 5년 동안 네 나이 25세 포로 됐는데 30세까지 5년 동안 너는 20대지만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계속 엎드려 기도해 엎드려 기도해 5년 동안 정신없이 기도시킨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3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거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에스겔 서희입니다 여러분 지난 27년간 저와 광명교회를 정신없이 기도로 몰아치는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기도로 몰아칠 때는 언젠가 한국교회 앞에 세계교회 앞에 아시아교회 앞에 세계선교역사 앞에 위로자로 쓰시고 통로로 쓰시고 바로미터 기준으로 쓰시고 모델로 쓰시고 준비하는 과정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위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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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저도 오래전에 초기 시절에는 지금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세상 전문가 말을 듣다가 어렵고 어려운 곳으로 그냥 우리도 무너져버렸던 인생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여기에 전념하고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예배하려면 예배하고 엎드리려면 엎드리고 낮아지려면 낮아지는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선교사가 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깊은 신앙으로는 인도하나라고 했지만 여러분 위로자가 되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역사 속에 드러나게 할 것이라 어떤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는 모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27주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광명교회를 세계 속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구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옆 사람과 인사하죠 때가 되었습니다 쓰실 것입니다 세움 받으십시오 통로가 되십시오 위로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나타나면서 초죽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276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자로 반뜻 섰습니다 자기도 두려운데 자기도 두려운데 그러나 어젯밤에 위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도시에서 똑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도 어려운 것이고 그죠? 많은 사람이 불평할 때는 나도 불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자리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모세가 언제부터 위로자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켰습니까? 모세 주변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떨기나무 사건 이후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밤새워 깜깜한데 혼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체험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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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도 설교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믿음의 말씀을 던지면 믿음이 생기고 전도의 말씀을 던지면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의 말씀을 던지면 부흥에 일어나고 그리고 제 마음에 항상 중요한 것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자들이니까 질병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도 계속 설교되지만 우리 성도들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의 말씀을 주세요 치유의 말씀을 주세요 치유의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을 끌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놓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1년 12달 동안에 감동이 오는 가운데 항상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말씀을 언제 주세요 치유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광명의 모든 식구들 속에 어둠행이 떠나길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영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자로 나타난 사도 바울은 오늘 곧 처죽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276명을 향하여 첫 번째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따라할까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죽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여러분 가운데는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오신 분은 오늘 목사님이 너무 세게 간다 오늘 이거 뭐야? 라고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자면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잠을 자면 죽고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 메시지예요 하나님 메시지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말씀만이 가진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처럼 아까 초반부 설교한 것처럼 두 가지의 초점인데요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성숙한 광명의 성도들은 반대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 파견받는 파송받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당신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사도행전 27장 24절만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자라는 말은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276명 안에 바울이 있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는 276명 속에 자기도 안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왜 안 두려워요 장노님이 왜 안 두려워요 선교사님이 왜 안 두려우시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기도 가운데 임재를 체험할 때 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자로 평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시는 그 가정은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 기업은 여러분 때문에 평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새카맣게 어두워진 사장님을 향하여 사장님 얼굴이 너무 두려움이 많으시네요 평안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 회사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평안을 전달해 주세요 광명의 평안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평안을 주러 오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바울아 너도 선교사지만은 너도 인간이니까 두렵지? 바울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위로의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빠져나가야 돼 오늘도 이 비회 마치고 저희 방에 오셔서 기도를 받고 가신 어머니 집사님 안에 병도 병이지만은 병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우선 하나님을 잡으세요 그리고 심령 안에 이 두려움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으로 가득 채우면 아마 그 팔다리 모든 육신 하나님이 건강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 죽지 않는다 그냥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을 이유가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살려야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당시 유대 사람 가운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지역이 니누에였죠 요나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유대 사람 가운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그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최초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한 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지금 27장인데 2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떤 과거에 누가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나님은 바울의 미래를 갖고 있었어요 바울아 너 지중해에서 죽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플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네가 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미래 플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여러분이 병이 들어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플랜이 지금 내가 죽는 것입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서 계속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역사의 주간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너무나 작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양식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매년마다 우리는 김장을 하는 민족이 아닙니까? 겨울 준비를 하잖아요 시래기를 말리고 우리는 평생 이 아름다운 계절에는 많은 돈을 벌고 농사를 줘서 겨울에 먹고 살려고 하듯이 우리 인생은 마치 그와 같이 노년에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가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를 땅에서 하늘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 민족은 하늘을 보고 사는 민족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너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참새들 저 세상에 들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놔두시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진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이 있으며 하늘에 보좌의 부활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번 정도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 생각과 달리 지금 내 인생이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걸 빨리 가르쳐 주시면 제가 빨리 바꾸어서 가겠습니다 왜 나 하나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아내가 고생하고 있고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고 제가 고집을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찾아내는 소명이죠 기도 중에 찾아내는 자기 비전서 사기 비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포팩합니까? 교회라고 선합니까? 교회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그것을 못 찾아내며 교회는 흔들흔들 모양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야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면 제가 단임 목사로서 모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에 장노님들의 복이 있고 권사님들의 복이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복이 있어요 나는 100% 내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세계 선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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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크리스도 제가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기도하다가 신비주의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초기에 무척 저를 걱정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다가 제가 명확하게 기도 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것은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 위에 쓴 기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알메이가 있는 기도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서의 기도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 세 가지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내 주머니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은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 교회의 사명이요 축복이요 상급이요 멸류관이요 영광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심지어는 사도행전 속에서도 잘 봐라 사도행전을 잘 봐라 사도행전의 120명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 성령의 불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입이 열려 예수를 말했다 성령 충만의 이유는 예수를 말하게 하는 것 예수를 찾아내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를 주어라 교회가 왜 예수를 주지 않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힘차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이렇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복음 전도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하나 둘 셋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하나 둘 셋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크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각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니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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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단임 목사로서의 목양기도 내 가슴에서 울면서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권사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병은 떠나가고 그 병이 있던 자리에 권사님이 살아야 할 이유 권사님이 살아야 할 이유 그걸 집어주세요 그리고 글을 쓰세요 그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니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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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너스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을 바울아 그 배에 타고 있던 예수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 주셨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선물 은혜 선물과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그 276명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이 도시의 수많은 영원들 우상을 숭배했던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가슴에 살아야 할 이유 복음 증거 예수 크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명의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려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낼 때 그의 몸속의 어둠행이 떠나기를 원하며 그의 몸속의 불치병이 떠나기를 원하며 그의 가정에 새로운 축복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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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럼 Balлав구 terus 우리 가정cul 반드시